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딸과 아들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